자, 9평 선택과목 기하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28, 29, 30, 4전문항, 3문항 살펴봅시다. 기하 출제대들이 약간 화난 게 아닐까?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내려고 해요. 기하를 너무 이렇게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밀어낸 듯한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농담입니다. 기하, 다채로운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보이죠. 자, 28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28번. 2차함수 같은 경우에서 보험상체하는 일이죠.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와, 완전 기본 포물선. 1,0이 초점인 포물선. 이 포물선은 y제곱의 4px였을 텐데, p,0. x축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좀 했어요. 그 모양이 이런 식입니다. 아, 그래서 좀 했나 보다? 너 좀 했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때 원하는 게 뭐냐면, 1,4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a가 하나 있는데, 포물선, c1, c2의 초점을 각각 f1, f2라고 했을 때, 그 a에서 f1에 이르는 거리, a에서 f2에 이르는 거리가 갖게 되는, p가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게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a가 어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리랑, 이렇게 가는 거리가 똑같은, 이런 어떤, 이런 a가 하나만 딱 있다는 거죠. p가 오직 하나는,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얘가, p는 뭔지 모르니까, p는 이제 포물선의 개형을 결정짓는 상수잖아요. 포물선이 뭐 뚱뚱한지 홀쭉한지 모르겠지만, 이동을 했다 이거지. fp만큼, 또 3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럴 때, 교점 a가 생겼을 때, 둘이 길이가 같아지는 게 있다 이거지. 그것이 딱 한 번, 한 번 일어나도록.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p, p값은 오직 하나. 하나가 존재하도록 상수 a를 결정해보라. 이야, 이게 기하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도 분석은 해봅시다. 자, c1, 너는 초점이 어디냐? 1, 0이다. 준서는 어디냐? 준서는 x이퀄 마이너스 1이다. 어우, 아주 깔끔하죠? c2, 너는 초점이 어디냐? 원래는 p, 0인데, p, 0에서 또 준서는 x이퀄 마이너스 p잖아요. 근데 이제 c2가 이게 아니라, c2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 c1은 이게 초점과 준서는 맞고요. c2는 평행이동을 시켜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fp만큼 갔잖아요. x축 방향으로 fp만큼. 그럼 초점은 p 플러스 fp겠죠. p 플러스 fp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콤마 3이 됐겠죠. 초점. 준서는 누구냐? x는 마이너스 p에서 fp만큼 갔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얘는 뭐 x 대신 x 대신 x 대신 x 마이너스 fp를 대입해서 넘겼다 생각해도 돼요. 이게 초점과 준선이잖아요. 이게 뭐 어떤 위치에요? 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fp가 2차함수인데 2차함수가 갑자기 왜 평행이동하는 값이 2차함수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 하지만 초점이 이래. 초점이 이래. 준선은 이거야. 이걸 말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가 1일 것이고요. 준선이 다 여기쯤 있을 텐데 어디든 포밀선 c1의 점이므로 x는 1이라는 이쪽 준선 x는 1이라는 이쪽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이쪽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어? 두 번째 준선 여기서부터 얘도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같다는 것은 얘네들이 같다는 것은 얘와 얘가 같으니까 또 얘랑 얘랑 같으니까 거리가 같은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포밀선의 준선인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립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해 가요? 이것이 우리가 찾는 조건이 전부예요. 이 차원수가 왜 나 몰라요. 그냥 준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지난 6평의 28번은 뭔가 접선에 대한 새로운 표현 조건이 참 멋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외삽된 느낌? 기아직 그래프 상의 의미를 담아볼 수 있긴 있는데 X 플러스 A 제곱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게 의미를 담아봐 뭐 있겠어요. 이차함수 식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건데 약간 외삽된 느낌 정도. 아니 외삽됐건 아니건건 뭐 풀어? 풀어야지. 자 만족하면 된다. 만족하면 된다. 그치? 자 이제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P 더하기 FP는요. P 플러스 그냥 A잖아요. 왜 제곱?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식이었으니까 이것이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전개하시면 P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P 2A P인데 마이너스 P가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1의 P 왜 얘를 P에 대해서 정리하냐면 질문 자체가 P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P가 하나만 나오면 좋겠대. P가 하나만 나오면 좋겠대. 그러면 P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해가 하나다. 실근이 하나다라고 적용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P에 대한 내림차순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 2차 방정식이었니? 그럼 네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네? 그럼요.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로 가겠습니다. 판별식 4분의 D 4분의 D 아니다. 그냥 D다. 판별식 D는 2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서 4배의 A제곱 플러스 1을 빼는 거랑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4A제곱에서 4A제곱 빼면 없어지고 4A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0이어야 하니까 우리 상수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하겠네.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여기 꼭지점이 있었는데 자 새로 그리면 여기 꼭지점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FP만큼 가고 P 플러스 A의 제곱만큼 그것을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했으니까 이 제곱만큼 가고 Y식 방향으로 3만큼 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초점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나타나면 준선이 얼마가 된다? 준선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준선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초점이 여기쯤 왔어. 그럼 꼭지점이 여기쯤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되는 준선이 X이퀄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러한 P가 있지 않겠냐. 얜 아니고 3입니다. 근데 그게 딱 하나 나오도록 해라.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P 마이너스 4분의 3 이 값이 가지는 어떤 그래프상의 의미 이런 게 와닿지 않으니까 좀 생소한 거지. 적어도 기하면 그려서 원이네 직각이네 얘가 둘이 뭐 교점이 두 개나 이런 어떤 직관적인 도형상의 의미가 있는 게 좋은데 그래 왔는데 얘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좀 생소함이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설명하겠습니다.